서철모 서구청장이 구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.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주기로 조율했다며 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사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서철모 서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건 김 전 의원이고 김 전 의원과 이야기 과정에서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사퇴 종용 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